바텀이 다이브 당할 것 같은데? 바텀 어떻게 자냐? 어 근데 한 번 잡았나 본데? 내가 잡아줬지. 내가 잡았어 내가. 닝탑 봤네. 자야는 워딜러의 가정심을 버렸네. 아 이거 지린다니까 봐봐 이거. 아 이거 여기다 W 깔고 다이브 친다니까? 진짜 개질이야 이거. 근데 뭐가 얘는? 어?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. 맥스 궁떨어진다. 그냥 궁떨어진다니까 준비하고 있어?